하우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우영 기자입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과 최근 일주일인가요? 열흘인가요? 3박 4일이 정확하게는. 그다지 아는 척하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긴 한데. 네, 반 총장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열흘이 됐나요? 열흘도 안 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시죠?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 반 총장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언론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 외교라인과 MB라인이 갈등 중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김숙, 이동관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실제로 보고 겪은 바에 의하면 일단 이 뭐랄까요?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된 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김숙 전 유엔대사가 외교관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성정이 오히려 정치인에 좀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나섰겠죠, 지금. 네. 그래서 총괄을 맡고 있고 지금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MB 시절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홍보수석이죠? 전 수석인데. 네.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프 내에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캠프 밖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서 돕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와드려라. 네. 이렇게 오더를 직접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 맞죠. 맞는데 그 오더가 그 오더인지는 본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숙 전 유엔대사가 사실은 관계도로 보면 훨씬 가까운데 그렇죠. 같이 일도 했고 가까운데 이동관 전 수석의 뭐랄까요? 의견 개진, 저쪽에서 보면 개입, 혹은 도움, 아무래도 결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일정... 지금 욕심이 많다고 하신 겁니까? 아, 욕심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욕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죠? 의욕, 의욕, 의욕. 그래도 대선 후보 지질 2위인데요. 욕심이라는 표현은 좀... 의욕이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욕 아니면 어떤 의욕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걸로 보이는 일정까지 예를 들면요? 특강의 장소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장소는 후보가 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쪽을 하라든가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긴다는 거예요? 뭐, 방향이라든가 지정하는 장소 이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행사의 규모라든가 컨셉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보통 후보들은 다음 일정이 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행사의 컨셉이라든가 할 말이라든가 그런 걸 머릿속에 순식간에 정리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끔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대선 후보들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김숙 전 유엔 대사로 대표된 외교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전총장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략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 그 MB 쪽 사람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약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거나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전총장 같은 게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그래 보입니다. 네, 굉장히 조급하고 게다가 또 지지율도 답보 상태여서. 정확하게는 답보가 아니고요. 왜 언론이 거짓말하나 몰라요? 미안해서 그런가? 답보 아니고요. 내려가고 있어요. 한참. 제가 욕심, 답보 두 개 틀렸어요. 내려가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한 언론조사기관의 수치를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언론기관의 경향성을 말하자면 확실히 하락이 하락이 됩니다. 추세는 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두 세력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정비를 해서 문제는 인식한 것 같아요. 반기문 통정 측에서도 이렇게 어지럽게 민생 행보해가지고 지지를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방송 출연도 좀 하시고 버제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멘트나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설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바른 정당에 입당한다는 설이 제일 먼저 나왔다가 그게 그다지 여의치가 않은지 그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창당한다는 설이 또 나왔잖아요.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리고 이제 물론 연대설도 있습니다. 빅텐트 해가지고 본인을 중심으로 다 모여라 그런데 창당설과 연대설은 딱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달아 있을 수도 있는데 창당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분위기가 물론 뭐 충청권 지역 의원들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탈당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창당을 위한 창당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연대나 통합을 위한 창당은 가능하다라는 내부분이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집을 좀 키워야 된다 스스로 네. 그런데 사실 창당이 쉽지 않거든요. 이 비용 사실 반기문 전 총장하고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때 이야기한 거를 비춰보면 그때가 아마 이 창당 입당 연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다. 그렇죠. 이날이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창당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창당 때 실제로 비용 때문에도 고생을 했다는 얘기. 안철수 전 대표처럼 이렇게 재력이 있는 분도.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죠. 게다가 창당을 지금 해가지고 2월 15일 이전에 할 수 없잖아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2월 15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정당 보조금이 나와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1년에 4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2월 15일인데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이렇게 그 질주하고 있죠. 폭풍질주를. 전국 정당을 만들려고. 중앙당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중앙당 만들어야 돈이 나오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아마도 대선 조기 대선이라고 치면 조기 대선 이후에나 나와요. 돈이. 그렇죠. 돈 없이 치러야 되니까 물리적인 창당 자체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연대체 형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당들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라든가 새누리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는 교섭단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몸집을 불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과 확당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죠. 박순자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갔거든요.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 팽목항에서 반전총장을 수행을 했어요. 좀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반김문 총장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몇 분이 이렇게 탈당도 하고 바른정당도 들어가기 전에 반김문 총장 옆에 이렇게 옹기종규 서 있는 모습. 그렇죠. 옹기종규는 좀 너무한가요? 오늘 좀 거친데요. 옹기종규라기보다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연대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의 세력이다. 네. 이렇게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세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꾸 안철수 전 대표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해정치를 들고 나왔을 때 모였던 그런 그룹처럼 단일한 대우냐 라고 했으면 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건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총선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총선 5개월 전에 호남이라는 공구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결합한 분들이 정치를 호남에서 가장 오래한 분들로 지역 조직을 꾸리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진짜 선수들이 나왔던 거죠. 순식간에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정당을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 이분처럼 아예 정치적 기반인 자체가 없는 분이 정당을 만든다는 건 말이 정당인 것이지 실제 물리적인 20석 이상의 정국 정당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물리적으로 무조건. 아마 그래서 본인들이 책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요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박기문 전 총장 쪽의 처지를 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책사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몸값을 알아봐야 처지죠. 저분이 꼭 선거에 필요하구나 하는 자체를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아직은 전략사이드에서 지금 이 판을 크게 읽거나 아니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반기문 총장의 사실상의 정당 청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세력이다.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쯤까지 지지세를 끌어올려서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과 합당하거나 바른정당이 이쪽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아마도 이쪽 당이 바른정당에 흡수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국민의당은 합당을 못할 테고 연대를 하려고 하겠죠. 연대 그렇죠. 흔히 말하는 원샷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비문은 다 모여서 경선 한번 하자. 빅텐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어쨌든 비문 단일 후보를 뽑자 이런 움직임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거나 혹은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 원 플러스 원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으면 나머지 한 사람을 따라오는 누구를 고를지 고민하지 마라. 이런 그림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언론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변수가 뭐냐면 2020년 총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굳이 이렇게 대선에서 자기 세력이 꼭 대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의혹이 먼저 앞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만 관리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단계별로 보면 원래 그림을 그리는 총괄 화가가 있어야 화가. 총괄 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고 바른영당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죠. 대선 출마하지 않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국민의당에는 박지원 대표라고 하는 또 큰 화가 가문이시고 그래서 화가가 너무 많다. 화가끼리 화합이 쉽지 않다 이거. 장르도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그림은 뭐 그럴 법 하나 욕망이 난무하는 대선 정국에서 이렇게 많은 화가들이 과연 자기 이해관계를 다 맞춰서 결국 이 그림까지 완성해내겠는가 이 대작을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그리는 분들은 도화지 위에 그림이 쉽거든요. 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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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각자 화가들의 욕망이 크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도화지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화로 마무리가 되네요. 저렙하게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겨레 하영 기자와 함께 했고요. 오늘 역시 큰 정보는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김숙 전 유엔대사로 대표된 외교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천총장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략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 그 MB 쪽 사람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약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거나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전총장 같은 게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그래 보입니다. 굉장히 조급하고 게다가 또 지지율도 답보 상태여서 정확하게는 답보가 아니고요. 왜 언론이 거짓말하나 몰라요. 미안해서 그런가. 답보 아니고요. 내려가고 있어요. 한참. 제가 욕심 답보 두 개 틀렸는데 내려가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언론조사기관의 수치를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언론 기관에 아주 사소한 걸로 보이는 일정까지 예를 들면요. 특강의 장소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장소는 후보가 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쪽을 하라든가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긴다는 거예요? 뭐 방향이라든가 지정하는 장소 이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행사의 규모라든가 컨셉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네. 보통 후보들은 다음 일정이 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행사의 컨셉이라든가 할 말이라든가 그런 걸 머릿속에 순식간에 정리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끔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대선 후보들은 네. 그래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겨레 하오영 기자입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과 최근 일주일인가요? 열흘인가요? 3박 4일이 정확하게는 그다지 아는 척하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긴 한데 반 총장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열흘이 됐나요? 열흘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시죠?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자 반 총장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언론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 외교라인과 MB라인이 갈등 중이다. 문매대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김숙 이동관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자 실제로 보고 겪은 바 김숙 전 유언대사가 사실은 관계도로 보면 훨씬 가까운데 그렇죠. 네. 같이 일도 했고 가까운데 이동관 전 수석의 뭐랄까요? 의견 개진? 그쪽에서 보면 개입 혹은 도움 아무래도 결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금 욕심이 많다고 하신 겁니까? 아 욕심이란 표현은 틀렸습니다. 욕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죠? 의욕 의욕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아니면 어떤 의욕이 많아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단 뭐랄까요?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된 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김숙 전 유언대사가 외교관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성정이 오히려 정치인에 좀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나섰겠죠. 네. 그래서 총괄을 맡고 있고 지금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MB 시절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이죠? 전 수석인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프 내에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캠프 밖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서 돕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와드려라 이렇게 오더를 직접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 맞죠. 맞는데 그 오도가 그 오더인지는 본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너무 긴 말하잖아요. 그리고